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성이시며 주는 나를 거주신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황배신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에 부르시오 나의 산속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영원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우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명복자이시며 내가 따옵니다 내가 따옵니다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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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나의 영원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알랭 termin과 하는 받아옵니다 아깟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진한의 야 DJ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신명들이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죽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한 종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덜아가여 주시옵소서 또 이 멜너스 병안 모든 성들들에게 건강과 영역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비록 병원에 있지만 하나님께 구원 받은 백성으로서 옆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이 더 살고 우리의 육도 나올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주기두문으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울의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을 하시며 주시아 하나님의 서울대와 같이 나의 힘을 하시며 오늘날 우리의 힘으로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의 진단을 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는 시험에 의한한 힘을 하시며 다만 하시옵소서 내게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의 죄의 진단을 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진단을 사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모든 이유를 사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목 critical surgery 감사합니다.